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사이... 네, 여랑여랑 정치부 최수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휴대 보겠습니다. 민주당을 만난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라팔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입국 계획으로 험난했는데요. 오늘 국회 등원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네, 시위대가 국회에서도 반대 시위를 벌였는데 민주당 의원들과 면담은 어땠습니까? 네, 면담에 앞서 사진 촬영도 하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요. 민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그로시 사무총장, 한숨을 푹 내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85%가 포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며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큰 것인지, 주변국의 피해는 어떤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굳이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없고,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로시 사무총장 얼굴이 굳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시위대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출국장에도 등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교사절에 대한 저급한 정치적 시위는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 계속되는 후쿠시마 개담 선동의 행태가 그저 낯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에게는 쉽지 않은 방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간다,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단식, 도보, 술래 등 연일 강경투쟁을 이어가고 있죠. 몸무게가 좀 조정되면서 청년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거울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혈압이 정상이 돼서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고요.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데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는 건데 여론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오염수 총력전이 여론의 호응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세인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 해각에서도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토요일 매주 갔던 장외 규탄 대회를 하지 않았는데요. 당 지도부 관계자는 투쟁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진심 알리기. 누구, 누가 이 진심을 알리려 하는 겁니까?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탓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입니다. 현재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죠. 어제 김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썼는데요. 진심을 다해 진정성 있게 일했다. 어떻게 해야 진심이 온전히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더 낮은 자세로 성실히 일하겠다며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진심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이 억울함을 표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선 자금 채탁 주장과 가난 코스프레는 콕 집어서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매일 라면만 먹는다 등 과거 유튜브 발언들 때문에 가난 코스프레 지적이 이어지는 바 있습니다. 김 의원, 공개 행보도 시작한 거죠? 그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김 의원이 참석한 건데요. 그렇게 힘들지 않다, 항상 긍정적으로 보내려고 해서 알차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며 근황을 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느끼는 건 진심이 아닌 배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정치의 미련이 남아 정말 진심을 다해 진정성 있게 일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니 기가 찰 따름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진심이 국민에게 통하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감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